비닐하우스 빡고나서 물 새는 놀이오 누가 보면 오줌 싸는 줄 알겄네 인간이 어서 어디 뭐 전주 진김치에서 백김치랑 매운 김치 보냈는디 이거 갖고 영상 만들라구요 백김치는 안 매운게 엄마 죽어왔어요 나는 빌건누만 먹어야여 진밥집 사러 왔구만요 오래간만에 진밥왕쥬 먹을라고 고스락김밥이디야 너구리 너구리 세 마리 몰고 가셔요잉 미리 넣어주랴 자 두 마리 너구리 세 마리 들어갔어요 다시마가 이렇게 몰고 맛좀 내라고 다시마이 다시마 다시마 오늘 너구리 세 마리랑 여기 전주 진김치 이게 또 매운놈이래 안 매운놈 보내라고 했더니 매운놈 보내줬네 김밥 하나랑 해서 겁나게 맛있게 먹어볼게요잉 잘치다 보시라 이 말이오 김밥 큰 놈 하나 누가 먹어보라고 해갖고 이거 불김치라고는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뭔 맛인가 매운데? 매운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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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매운 놈 하나 먹어줘야지 아 매운 놈 하나 먹기 아 매운 놈 하나 먹기 아 매운 놈 하나 먹기 아, 개워네. 아, 좋다. 라면 3개도 원래 많아요. 내 나이면 안그려. 라면 3개도. 라면 4개도. 라면 4개도. 라면 4개도. 아, 매운 기 올라온다. 아, 이거 맵네. 라면 4개도. 라면 4개도. 라면 4개도. 라면 4개도. 라면 4개도. 흑놈 하나 먹고 말아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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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전주 매운 불김치래요 겁나 맵네 다이어트 제대로 했다 이 말이요 라면이랑 해서 겁나게 잘 먹었구만요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인게 호강이라도 시켜드려야지 눈호강 호강이라도 시켜드려야지